오빠 오세요. 백숙해 드릴게요. 병원부터 가셔야죠. 축복을 안 올래요? 그 앞으로 나중에 더 예쁘냐고. 아픔부터 시작이 됐는데. 아 진짜? 우리가 기다릴게요. 네. 역시 슈니. 진짜 슈프라다. 우리 고마운 친구네. 아 그럼 백숙 몇 마리를 해야 되는 거야? 오빠 두 마리면 돼요 두 마리면. 아 대니랑 조카도 온다며. 아직 모르잖아. 야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당대에. 그러니까. H.O.T. 제키. G.O.T. G.O.T.가 다 한 자리에. 와 말도 안 돼. 다 독구 연예인 돼가지고. 닭 좀 고를게요 닭. 사장님 이거는 삼계탕 할 건데 안을 파주시고. 아니 파달라기 때문에 이게. 너무 격하시네요. 당근은 몇 개 해야 되지? 파. 얘들아 인삼을 찾았어. 감자 몇 개? 감자 하나. 세 개. 세 개 하면 돼. 아 여기 있네. 밥 한 번 해볼래? 네 밥. 밥 한 번 한 번 더 못 본 것 같은데? 맛있는 밥을 할게요. 집밥. 여기다가 이제. 신비의 가루. 아. 이거죠? 이거겠죠? 분위기가. 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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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안 어렵네. 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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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없이 현중이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다 지금. 현중이는 혼자 살아가지고. 할 줄 아는 거야 지금. 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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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이거 꿋홀이야. 꼬꼬리. 왜? 왜? 현중아. 걸렸다. 대기해. 대형사고.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. 빨리 뜨거워라. 이게 왜 솔락 형. 야 현중이 잘한다며. 아. 왜? 왜 어떡해. 너무 약냄새가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그냥 한약이에요 한약. 엄마한테 전화해두고 약재를 하고 같이 끓여야 되는지. 마지막 항목으로 봐라. 백숙이 아니야 그냥 한약. 진짜 약을 먹는 것 같은데. 엄마. 엄마 백숙 끓일 때. 몸에도 좋아 보여요. 닭하고 한약 재료를 다 같이 끓이는 거예요? 야 나 무슨. 아니 형. 연잎가루 묻었어. 아예 백숙 맛 자체가 안 나고 한약만 맛 나. 한약을? 나무 뭐. 나무 욕조 물 뜬 것 같아요. 근데 되게. 약재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대요. 아니 근데. 닭만 더 좋을지도 몰라요. 아. 아. 이거 밥도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못 봤는데. 밥. 앞으로 앞으로. 얼마나 잘 못 안ills. 잘하실 것 같아요. 시.작. 잠시만.